공백 기간 1년 정도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 의무적으로 이제 나왔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연습실에 이제 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연습생이면 월말 평가도 있고 할 텐데 저희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근데 활동하는 노래도 없고 하니까 계속해서 연습실에 앉아있으면서 우리 연습도 계속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걸 누가 알아줄까 어쨌든 저는 계속 무대에서 노래라도 싶고 춤을 추고 싶고 하는 사람인데 막상 또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좌선했던 것도 있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